5월 17일 금요일 치유와 기쁨의 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 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니 누가복음 13장 14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고통받는 여인을 보자 예수의 마음에 동정심이 잃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여인이 18년 동안 자신을 일그러뜨린 질병에서 치유받고 굴레에서 해방된 모습에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는 그녀의 구원에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던 제사장과 라비들의 험악하고 성난 얼굴을 감지하셨다 질병에서 고통받고 몸이 뒤틀린 사람이 건강과 균형을 되찾았는데도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몰랐다 꼬부라진 몸이 온전해지고 넘치는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감사를 느끼지 못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 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불행한 여인에게 안식일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었다는 것이 분노의 이유였다 큰 소리로 열을 내며 그는 거칠게 말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가 정말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본질과 특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일치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놀라운 기쁨을 느꼈다 또 거기에는 감동을 받고 생각이 일깨워진 이들도 있었다 험악하고 성난 표정의 그 라비만 아니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했을 것이다 영문시조 1896년 4월 23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 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누가복음 13장 14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의 이승진 맹선옥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소히 하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 kaik요 없어져 잔아 빅 이승진 맹